안녕하세요. 혹시 어디든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자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 두 가지의 말이 진짜로 맞다는 걸 저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 경험을 하게 해준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인데요. 보통 시댁이라고 하면 시어머니와의 에피소드를 생각하시겠지만 특이하게도 저는 시아버지와 그의 큰며느리인 형님과의 사이에서 겪게 된 일이랍니다. 저는 두 형제가 사는 집에 작은 며느리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아버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고생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시아버지를 저희 친정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잘 모셔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생각은 저와 달랐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대하는 좋은 마음과는 달리 시아버지는 저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으셨죠. 아니, 열지 않았다기보다는 저희 시아버지는 오랜 시간을 홀로 고생하신 분이라 그런지 사람을 향한 외로움이 좀 크신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살갑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잘 주셨어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이나 살가운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그분의 마음을 많이 열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무뚝뚝한 제 성격과는 다르게 알랑방귀를 잘 뀌는 우리 형님에게는 그렇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저희 형님은 이 집에 저보다 1년 정도 먼저 시집을 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다들 어색하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혼자 유일하게 깔깔거리며 농담도 던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유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밝은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그런 형님을 저희 시아버지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기에 고부간의 사이가 좋은 화목한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는 것 같아 설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눈빛은 오로지 형님 한정이었어요. 저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눈빛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죠. 그리고 점점 지내보니 왜 시아버지가 저희 형님에게 그런 눈빛을 보내면서 좋아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상견례장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알랑방귀를 잘 뀌었는데 그게 시아버지에게는 더욱더 찐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없는 말은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인지라 누구에게든지 먼저 다가가서 살갑게 대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는 성격인지라 아부 자체를 떨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우리 형님은 아부를 잘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에게는 늘 멋쟁이라고 부르고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런 닭살스러운 멘트도 서슴없이 날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부성 멘트를 곧잘 하곤 했죠. 어머 우리 아버님 오늘도 세상 최고 멋쟁이세요. 어쩜 이렇게 옷을 잘 입으실까. 지나가던 30대도 우리 아버님 보고 뒤돌게 생겼어요. 우리 남편이 왜 멋있나 했더니만 우리 아버님 닮아서 그런 거였어요. 최고 최고! 이렇게 시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면 시아버지는 좋아서 껄껄거리며 대답을 하셨죠. 우리 큰며느리가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 내가 한 번씩 동네 마실 나가면 아줌마들이 그렇게 쳐다보더라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게지. 아주 그냥 밖에 나가는 게 피곤할 정도라니까. 어머 그러시는구나. 역시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어디 무서워서 우리 아버님 밖에 내보내겠어요? 누가 보쌈에 가면 어떡해요. 우리 아버님 없으면 저 못 사는데. 이 사람도 참.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말게. 어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인가? 우리 큰며느리 냅두고 어디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저희가 가족 모임을 할 때면 늘 이 두 분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화기애애한 모습은 꼭 형님의 아부성 멘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볼 때마다 시아버지에게 아부성 멘트만 날리는 게 아니라 물질공세도 같이 했었어요. 금은빵을 운영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지 않아서 그런지 늘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시부의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고 그걸 시아버지도 즐겨 받으셨죠. 선물은 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넥타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등산과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낚싯대 혹은 등산복이나 등산용품들을 하나씩 사다 주곤 하셨죠. 게다가 아버님이 멋부리는 것도 좋아하셔서 한 번씩 양복도 사다 드리곤 했었는데 한 번은 양복을 사다 드리면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머 우리 아버님 진짜 70대 신성일이 따로 없네. 어쩜 이렇게 멋있으세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님한테 시집 왔을 텐데. 그래?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날 걸 그랬다. 그래야 우리 예쁜 며느리를 마누라 삼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저는 처음에는 이런 화기애애한 모습이 보기 좋고 부러웠지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형님의 성격이 옆에서 보기에 점점 부담스러워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제 기준에 이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모습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적은 모습들도 부부간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 둘의 모습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은 명절이라고 가족들끼리 다 모여 같이 노래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역시나 내성적이고 조용한 저나 저희 남편 그리고 우리 애들까지도 다 조용히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감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흥이 많은 형님이나 아주버님 가족들은 마이크가 내려오기 무섭게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댔죠. 한참을 신나게 부르다가 형님이 저희 남편한테도 한 곡 부르라며 하도 보채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도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남편의 성격대로 차분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형님이 시아버님을 모시고 앞으로 나오더니 부르스를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은 시아버님을 거의 껴안다시피 하고 시아버님은 형님의 허리를 잡고는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스를 추었습니다. 그때만큼 민망한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애들 앞에서 그런 과한 행동을 한다는 게 참 껄끄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리기도 어려운 상황인지라 그저 빨리 노래방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버텼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형님은 때때로 아버님께 뽀뽀도 했었어요. 물론 볼에 가볍게 하는 뽀뽀였지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심해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모습이었죠.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과한 며느리의 애정어린 행동들을 시아버님은 좋다고 받아준다는 거였어요. 앵앵거리는 콧소리를 내며 아부를 떨어대는 형님에게 늘 손가락 하트까지 날리며 사랑스러워 내 며느리라고 불러주셨죠. 하지만 큰형님과 성향이 완전히 반대인 저에게는 늘 짜증만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아버지에게 어떤 애정 행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며 잔소리를 하던 저였기에 저만 보면 늘 역정을 내셨어요. 저는 마트에서 일을 하고 남편은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넉넉한 생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하는 것처럼 시아버지에게 물질공세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가서 집안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넣어드리는 등의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홀로 사시는 아버님이 늘 걱정이 되고 밖에서 혼자 사는 호래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으면 해서 아버님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잔소리도 좀 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평생을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을 잘 키우셨지만 물질적인 도움만 잘 주었을 뿐 청소라든지 집에서 밥을 해먹는 등의 모습들은 좀 부족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들어보면 옛날에는 밖에서 먹을 걸 사와 간단하게 식사를 했지 집에서 밥이나 반찬을 만들어 먹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청소도 자식들에게 거의 다 맡겼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다 해주던 걸 이제는 그 애들이 다 결혼해서 집을 나가고 혼자 사시게 된 양반이 알아서 척척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제가 시집을 갔을 때만 해도 시아버지는 60대 중반 나이셨는데 아직 정정하신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60년 인생을 평생 청소해 청자도 모르시던 분이라 그런지 제가 한 번씩 시댁으로 갈 때마다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겠다 싶을 정도로 엉망으로 해놓고 사시더라고요. 물론 가까이 사는 제가 수시로 가서 시댁을 돌봐드리면 되긴 했었어요. 원래부터도 시집을 올 때 혼자 사는 시아버지가 마음에 걸려 조금이라도 제가 보살펴드리고 싶어서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집을 구한 거였기 때문에 제가 치워드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근데 저도 일을 다니는 사람이고 아이들도 있는데 시댁만 바라보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살 날이 아직 창창하신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스스로에서 자신을 챙기는 게 더 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늘 청소도 안 하시고 챙겨드리지 않으면 안 드시는 식사를 본인 혼자 드실 수 있게끔 하고 싶어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호통을 치며 저에게 욕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제가 시댁에만 가면 보자마자 욕부터 날리시던 거 있죠. 늘 아버님이 저에게 하시는 첫인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망할년이 또 잔소리 퍼부으러 왔냐? 도대체 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여서는 마누라한테도 안 들을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내성적이기도 해도 속에 있는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인지라 아버님이 저에게 욕을 하실 때 지지 않고 제가 할 말도 다 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아버님 사람답게 하시고 사는 줄 아세요.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누가 아버님 혼자 사는 줄 알겠어요. 맨날 입고 나가시는 옷이나 양복 같은 거 제가 이렇게 잔소리 안 하면 아버님이 스스로 세탁하시겠어요?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같이 도와드리고 또 역정도 내니까 그나마 말끔하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잔소리. 그러면 하지마. 맨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 마음대로 와서는 귀찮게 하고 말이야. 도대체가 살갑기를 해. 그렇다고 고분고분하기를 해. 지 시예비 보기를 아주 먹같이 하면서 지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저에게 시아버지는 늘 화를 내셨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그분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버님 또 밥 먹고 설거지 안 하셨네요. 빨리 이리 오세요. 도대체 아버님이 애도 아니고 왜 매번 식사하시고 설거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빨래 통에도 보니까 빨래 그대로 쌓여 있고 빨래하는 방법 몇 번을 알려드려요. 이러다가 저희 없어지면 아버님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요? 아이 걱정하지 말아. 너같이 천한 거 없어봤자 나한테 하득 문제될 것도 없으니까. 나는 우리 예쁜 큰며느리만 있으면 된다. 아이고 어련하시겠어요. 그 예뻐 맞이하는 큰며느리. 근데 그 큰며느리는 이 집에 와도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던데요? 제가 봤을 땐 아버님 큰며느리는 이 집 깨끗해지는 데는 전혀 도움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이리 오셔서 설거지 하세요. 저는 저기 가서 빨래하고 있을 테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이렇게 역정을 내며 시아버지에게 집안일을 시키면 억지로라도 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설거지가 뭐예요? 빨래며 청소며 하다못해 쓰레기통 하나 비우는 것도 안 하셔서 신혼 초에는 제가 일주일 내내 와서 아침 저녁으로 챙겨드려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씩 시아버지와 싸워가며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와도 충분할 만큼 스스로 설거지나 빨래를 하실 수 있게 바꿔놓을 수 있었어요. 대신에 저는 이렇게 싸우면서 시아버지의 미움을 많이 얻게 되었죠. 쓴소리하는 저와는 달리 자신에게 꿀발린 소리만 해대는 큰며느리에게만 시아버지는 무한 애정을 부어주셨죠. 그래도 저는 그 둘의 모습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도 가식을 떨어가며 아부하는 성격도 아닌 데다가 오히려 그런 애정 행각들은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둘이 좋은 대로 지내면 그걸로 다행이다 라고 여기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시아버지와 형님의 모습에서 큰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둘의 문제라기보다는 형님의 문제였죠. 저는 우연히 형님의 실체를 목격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 이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웬일로 저희 형님이 혼자서 시댁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집에서 애들이 닭볶음탕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기에 가족들 거 만들면서 시아버지 것도 조금 해서 가져다 드리던 날이었어요. 애들은 남편이 챙겨서 먹인다고 하길래 저는 아버님하고 먹을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는 막 차리고 있는데 형님이 손에 뭘 가득 들고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특유의 앵앵거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멋쟁이 아버님 어디 계세요? 예쁜 맏며느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갑자기 어쩐 일이야? 우리 아버님 간만에 저녁 좀 챙겨 드릴까 싶어서 왔죠. 집에 반찬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생각나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남편이랑 애들도 내팽겨치고 얼른 달려왔어요. 역시 다 생각해 주는 건 우리 맏며느리밖에 없다니까. 어디 보자 무슨 반찬을 해왔을까나. 아 아버님 잠깐 들어가 계시면 제가 멋지게 세팅 다 해놓고 불러드릴게요. 서프라이즈로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니까 일단은 들어가 계세요. 형님은 반찬을 구경하려는 시아버님을 왜인지 모르게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시게끔 했고 헐레벌떡 주방으로 오셔서는 먼저 와서 밥을 차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멋쩍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어머 동서도 있었네. 동서 있는 줄 모르고 왔는데 저기 있잖아 동서한테는 어쩔 수 없이 말해야겠다. 이거 반찬 아버님께는 내가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좀 모른 척 좀 해줘. 네? 저는 하도 신나게 반찬을 만들어 왔다고 하길래 얼마나 잘 만들어 왔나 궁금해서 보려고 했더니만 형님은 대뜸 저한테 아버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는 제 앞에 반찬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 반찬들은 아버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반찬가게에서 다 사가지고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 어느 하나도 형님이 만든 것은 없었어요. 전부 다 사온 거였죠. 동서 있는 앞에서 내가 좀 민망하네. 실은 만들어 오려고 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사올 수밖에 없었어. 아버님은 보고 싶지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하나쯤은 해오고 싶은데 바빠서 뭘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급하게 집 앞에 파는 걸로 사온 거야. 그러니까 눈 좀 감아줘 동서. 민망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형님에게는 알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온 걸 본인이 만들어왔다며 시아버지를 속이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모습도 다 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본인 말대로 아버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님은 그 뒤에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눈에 뻔히 보이는 행동을 이어가셨다는 거였어요. 제가 끓여온 닭볶음탕과 형님이 사온 반찬들을 셋이 앉아 먹고 있는데 역시나 저희 시아버님은 제가 가지고 온 닭볶음탕에는 일절 손도 대지 않았어요. 오로지 형님이 만들어 왔다고 한 반찬들만 먹으며 칭찬 일색이셨죠. 우리 예쁜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손맛도 좋을까 반찬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구나. 어머 그래요 아버님? 간만에 우리 멋쟁이 아버님 생각하면서 실력 발휘를 좀 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더 맛있지. 저는 서로 쿵짝이 잘 맞는 두 구부간을 보면서 속으로 기가 차 할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형님이 제 눈에는 빤히 보이는 여우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버님 저 오는 길에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니 왜? 아니 제 차가 쏘나타잖아요. 이제 탄 지가 한 5년 됐는데 갑자기 주행 중에 덜컹거리는 거예요. 다행히 시동이 꺼진 건 아닌데 갑자기 차가 움찔하니까 어찌나 무섭던지 이러다 차 사고로 도로에서 요절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얼른 카센타에 차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휴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금값 비싸다고 사람들이 금은방일 안 와요. 그렇다 보니 차 고칠 돈도 없고 또 5년이나 탔는데 이걸 고치자니 차라리 새 걸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이따가 남편한테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그이가 요즘에 금은방이 잘 안 되니까 돈만 쓰자고 하면 생활비도 부족한데 무슨 돈을 또 쓰냐면서 하도 성질을 부리는 통에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래 금은방이 요즘 어렵단 말이지? 우리 며느리 차 타다가 큰일 나면 이 시애비 가슴 찢어지는데 그럼 이 시애비가 하나 사주랴? 네? 어머 아버님이요? 그래 내가 너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 못해줄까? 어머어머 정말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제 친구가 자기네 시아버지가 그랜저 뽑아주셨다고 자랑을 하도 하길래 부러워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 우리 멋쟁이 아버님이 어디 가서 꿀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 이번에 다시 한 번 느껴요 진짜 그랬어? 걱정하지마 이 시애비가 그랜저 풀옵션으로 하나 쌈박하게 뽑아줄게 우와 우리 아버님 진짜 최고 사랑해요 아버님 형님은 차를 뽑아주겠다는 시아버지 이야기에 환호를 지르며 급기야 시아버지 볼에다가 뽀뽀까지 해댔어요 저는 그 민망한 장면을 보면서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주지도 않고 지나가던 머리핀 하나를 사준 적 없는 시아버지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 얼른 식사를 마치고는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 이후 가족 모임 때 보니 형님이 당당하게 시아버지가 사준 걸로 보이는 그랜저를 타고 시댁에 왔더라고요 그걸 보니 마음이 더 서운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도 저희 아버님은 저의 시무룩한 모습은 보지도 않고 본인 큰며느리가 이 세상 최고인양 굴어대며 둘이서 신나게 짝짝꿍을 해댔죠 저한테는 애들이 있건 없건 또 망할 년 천한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차별을 해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아들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할아버지는 맨날 큰엄마만 좋아하고 엄마한테는 욕해? 우리 엄마 속상하게 왜 맨날 욕하는 거야? 할아버지 진짜 못됐어 진짜 미워 제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 아들 때문에 그날은 정말 눈물까지 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험담을 할 수는 없어 좋게 이야기하고는 끝냈습니다 큰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잘하시잖아 엄마는 큰엄마처럼 살갑게 못해서 할아버지랑 그만큼 안 친해서 그래 그래도 할아버지 진짜 너무해 아이들이 볼 때도 시아버지가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게 느껴진다는 걸 그때 알고 나서는 살짝 민망하면서도 비참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시댁에는 잘 안 찾아가게 되었죠 근데 또 이제는 제가 발길이 뜸해지니 시아버지가 다른 이유로 날리더라고요 이야 이 망할 것이 왜 코빼기도 안 보여 집이 개판인데 청소 안 해 언제는 잔소리를 한다고 욕을 해댔으면서 이제는 시댁 청소를 안 한다고 성화를 내는 시아버지에게 저도 덩달아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슨 아버님 시녀예요 집 봐주는 가정부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큰형님한테는 그랜저까지 사다 바치시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가서 밥 차려드리고 청소 빨래 다 해드리는 저한테는 길바닥에 버려진 머리끈 하나 안 주워다 주시는 분이 왜 또 청소를 시키시는데요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맨날 아무 말 없이 아버님 뒷바라지 다 하니까 당연한 걸로 느껴지세요 저도 마트에서 일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으로 아버님께 서운함을 내비치면서 전화도 먼저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에 더 화가 났는지 아버님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저도 서운함이 극에 달해 이제는 아버님께 더는 잘해드리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아버님도 화를 내다 내다 제풀에 지쳤는지 초반에는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제 욕을 막 하시다가 저희 남편도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예 저희 쪽으로는 연락 한 통 없으셨어요 저도 큰형님이나 잘 챙기면서 사시라고 냅두고 싶어 굳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정도 지났을까요 명절도 다 건너뛰고는 시댁에 안 갔다가 그 다음 명절에 저희 남편한테 아주버님이 전화를 해서는 아버님께 그러면 되겠냐고 타이르시기에 마지못해 아버님 생신날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큰형님과 저의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저희 부부와 아버님의 화해를 돕겠다는 취지로 가족 모임을 주선하셨고 어렵사리 시아버지 생신날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죠 그날 우리 애들도 다 같이 모였는데 그 애들로 인해서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이 날 만큼 큰소리가 나게 되었죠 형님네나 저희는 똑같이 일남 일녀를 키우고 있었고 둘 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기 때문에 양쪽 집안 자식들이 다 또래로 크고 있었어요 형님 내 아들은 6학년 우리 아들은 5학년 이었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일 때면 애들끼리 모여서 잘 놀곤 했었죠 그날도 아이들끼리 방에 들어가 놀고 있었고 저희는 아직 화가 안 풀린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참네 저 망할 것들을 왜 데리고 와서는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 누가 불렀냐 기껏 생신이라고 찾아뵌 저희들에게 시아버지는 또 역정을 내셨습니다 저희도 안 오고 싶었는데 형님이 하도 성화를 부르시길래 와봤어요 근데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게 못되게 구세요 잘하기는 뭘 잘해 지 시앱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잔소리나 해대는 것한테 어머 아버님 노형 푸세요 동서 성격이 원래 좀 무뚝뚝 하잖아요 저처럼 살갑게 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동서가 정상이라고요 대신에 제가 그 어려운 거 다 해드릴 테니까 동서한테는 큰 거 바라지 말고 그냥 전처럼 잘 지내세요 아이고 그래 그래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최고로구나 이제는 제 앞에서 대놓고 여우짓을 해대는 큰형님도 꼴도 보기 싫고 거기에 홀딱 넘어오고 저는 안중에도 없는 시아버지까지 보면서 이곳에 더 있을 가치가 없겠다 싶어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정말 꼴불견 불려우 같은 짓을 해대니 도저히 그 환경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 순간 제 아들의 충격적인 행동에 시댁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시부에게 무시당하는 꼴을 보자 갑자기 거실로 나오더니 지 할아버지한테 뭔가를 들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온 가족이 있는 앞에서 음성 메시지 같은 걸 하나 들려줬습니다 그 음성 메시지를 듣고 난 뒤 시부는 거의 뒷목을 잡다시피 했습니다 음성 메시지 속 내용은 큰형님 내 첫째 아들과 우리 아들의 대화 내용이었고 그 대화 속에서 대부분 이야기를 뱉어내는 사람은 형님 내 아들이었습니다 야 우리 엄마 진짜 간사하다 우리 반 여자애들이 진짜 뒷담화 잘하는데 우리 엄마가 걔네들 이길걸 할아버지하고 통화할 때마다 멋쟁이 아버님 최고예요 사랑해요 이러면서 전화 끊자마자 우리 아빠한테는 토 나와서 이 짓도 못하겠다고 맨날 그래 언제까지 노망난 노인네한테 뽀뽀까지 해대면서 아부 떨어야 하냐고 한다니까 그러고는 빨리 돼졌으면 좋겠대 그래도 차 사주고 돈도 주고 이러니까 이 짓도 하지 안 그러면 진작에 내다버렸을 거라고 맨날 말해 아들이 들려준 녹음보는 형님 내 아들과 얼마 전에 통화했던 내용을 가족들에게 까발린 거였습니다 평소 무시당하고 구박받은 엄마를 보면서 아들도 참지 못하고 세상에 공개한 거였어요 충격적인 형님의 실체가 담긴 내용을 들으면서 당연히 시부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형님은 사색이 되어 저의 아들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아버님이 직접 그 핸드폰을 뺏어 듣는 통에 끝까지 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음성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제 아들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워요 우리 엄마한테 맨날 욕하고 엄마만 미워하고 큰엄마만 좋아해요 근데 형이 다 말해줬어요 큰엄마가 할아버지 앞에서만 좋아하고 뒤에서는 욕하는 거 다 들려줬다구요 그 얘기가 나온 순간 형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려는 자세를 치하는 거 있죠 충격에 빠진 시아버지는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저희 큰아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형님을 호되게 다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장 바른대로 말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아 아버님 우리 애가 좀 농담을 한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장난이 좀 짓궂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형이 진짜로 큰엄마가 집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큰엄마 무섭다고 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불쌍하다고 야 너 안 닥쳐 이게 어디라고 입을 그딴 식으로 나불거려 급기야 형님은 저희 아들한테도 큰소리를 내며 화를 냈고 본인의 큰아들까지 불러서 장난이라고 말하라며 다그치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겁에 질린 형님의 큰아들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할 리 만모했습니다 그 뒤에 모든 상황은 점점 더 아수라장이 되어갔고 온갖 변명을 하며 자신의 아들을 혼내는 형님의 모습과 그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애들로 인해 엉망이 된 상황은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마무리가 되었어요 짝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화가 난 표정으로 있는 힘껏 형님의 머리를 내리치셨고 형님은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내팽겨져 쳐졌습니다 모두가 놀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시아버지는 바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 나쁜 년 이 천하의 나쁜 년아 네가 감히 나를 속여? 감히 나를 농락해? 아버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필요 없고 당장 내 차랑 내가 준 오천만원 도로 뱉어내 이 꽃뱀 같은 년이 나한테서 피 빨아먹으려고 그동안 나를 이용한 거였어 너 오천만원으로 가게 전세금 오른 거 메꿨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어디다가 썼어? 내 돈 어따가 내다 받쳤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내가 준 것들 도로 뱉어내 당장 그 대화 속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제가 모르는 사이 또 아버님은 형님에게 돈 오천만원을 보내주셨고 그 돈은 형님이 가게 전세금으로 받은 듯 했습니다 정말 간이고 쓸개고 형님에게 다 해받친 시아버지의 모습도 어이가 없었지만 늙은 시아버지를 이용한 형님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죠 그날 완전히 그날 완전히 숙대밭이 된 시댁을 정리한 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노발대바라는 시아버지를 남편이 말려 진정을 시켰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완전히 죄인이 되어 아버님께 두 손 두 발이 다 닳도록 싹싹 빌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저희는 망연자실에서 앉아있는 아버님만 좀 돌봐들인 뒤에 집으로 귀가를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님이 저희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처음 보는 말투와 모습을 저희 두 부부에게 보이셨습니다 에미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나한테 진심을 다해 잘해준 너를 막대했어 정말 미안하다 나이 먹는다고 다 철이 드는 건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여전히 철이 없고 사람이 덜 돼서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너를 보지 못했다 부디 용서해다오 아버님 큰며느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니 처음에는 분하더구나 근데 더 진하고 생각을 하니까 큰며느리 그늘에 가려져서 나한테 헌신한 너를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 그저 잔소리한다고 맨날 욕이나 했지 묵묵히 진심을 보여준 너를 내가 못 봤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님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님처럼 제가 살갑게 아버님을 대하지 못한 건 사실이니까 부족한 저의 모습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요 암 그럼 이해하고 말고 이제는 다 한다 오히려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다 가식이라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싫어서 당분간 큰애들은 안 볼 생각이다 그리고 걔네들한테는 차고 돈이고 다 돌려받았어 부족하겠지만 이건 어차피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큰애들한테 준 거였으니 네가 받아서 써라 네? 이거를요? 그래 차는 뭐 정 타기 싫으면 팔아서 다른 걸로 사도 좋고 이 5천만 원은 너네 필요한데 가져다 써 통장에 넣어 놓으면 이자라도 조금씩 쌓이니까 보관하고 있던지 아버님은 놀랍게도 저희에게 형님에게 주었던 그랜저와 현금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옆에서 남편이 그동안 제가 고생한 값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받겠다면서 넙죽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걸 저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냅뒀습니다 그 뒤로 형님네는 아버님의 마음을 돌리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싹싹 빌고 있습니다 전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는 아버님 덕에 맨날 밖에서 시간 보내다 가던 분들이었는데 제가 아버님 집에 있을 때 오셨길래 얼른 문을 열어드렸더니 바로 집으로 들어와 무릎이 닳도록 꿇고 앉아서는 한참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저희 안 보실 거예요 잘못했어요 아버님 썩 안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에미 너는 왜 문을 열어줘 한 번만 더 문 열어주면 너도 내쫓을 줄 알어 하지만 그런 형님네도 아버지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문을 열어준 저까지 혼내시고는 본인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게 벌써 3개월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네요 제풀에 지친 형님네는 방문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한 번씩 와서는 싹싹 빌고 있어요 그리고 고집센 시아버지는 여전히 받아주지 않고 있고요 저는 그 이후 아버님과는 거의 친구가 되어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제는 제가 하는 잔소리에 아버님은 재깍재깍 움직이면서 집안일을 곧잘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번씩 5만 원씩 용돈도 주시면서 저희 애들 치킨이나 시켜주라며 애정어린 모습도 보여주고 계시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제 진심이 전달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현명한 우리 아들만 아니었다면 아직도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을 텐데 다행히 우리 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복에 겨운 인생을 살고 있네요 형님이 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뭐 자업자득이겠죠 그렇게 시부에게 뭐 하나 뜯어먹으려고 생쇼를 하다니 요즘은 제게 와서는 자기 말 좀 잘해달라고 제게 와서 아부를 떠내요 어떤 극작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오늘은 이러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정말 이 사람의 말대로 영원히 시아버지의 차별 속에서 살 것만 같았던 저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어 오히려 큰형님께 갔던 사랑을 독차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형님과는 전혀 다른 결로 시아버지와 화목하게 지내고 있지만 시아버지도 저도 서로에게 가장 편안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 사람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진심이 보이고 보상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